오랜만에 몸 붙었더니 개운하네. 저기요. 저기요, 저기요. 저기요. 김법사장님? 예, 청력점 사장님. 왜 벌써 가세요? 상인분들하고 토크 좀 나누다 그러다 가시지. 아니요, 아직 분위기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. 저기, 초연씨라고 불러도 될까요? 회원카드에서 살짝 성함 받습니다. 예, 뭐 이름 부르라고 있는 거니까. 아우, 춤 사이가 뭐. 아우, 한 스텝 하시던데요, 초연씨? 뭐, 전에 댄스 학원 좀 다녔었거든요. 살 뺄 겸 취미로. 아우, 이 뺄살이 어디 있으시다고. 제 활력의 비밀입니다. 가시면서 쭉쭉 빨아드세요. 아이고, 편의점이 열린 게 홍삼 주스인데. 잘 먹을게요. 아우, 역시 그냥 가시가 뾰족뾰족한 그냥 딱 야생 장미야. 아우. 아우, 아우. 아우, 안 까지 됩니다. 크. 여기서 뭐해요? 엊그제 저쪽 골목에서 어떤 아줌마가 퍽치기를 당했다던데. 아우, 무서워서 혼자 가기가 조금 그러네. 아우. 퍽치기가 났대요? 진짜? 아우. 어, 아빠? 집 앞에 지금 나와 있을래? 아니, 퍽치기 사고가 났대잖아, 퍽치기. 끊지 말고. 통화하면서 가, 통화하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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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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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